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자윤입니다. 최근 익산시에서는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결혼 이주민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직접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문화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면 우리도 다문화 사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겠죠. 이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우리 친구 할까요?입니다. 오늘은 완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중국 결혼 이주민 손정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지만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넉넉한 오늘의 주인공. 때로는 큰언니, 또 때로는 살가운 이웃으로 소문이 자자한 손정 씨를 만납니다. 완주군 가족센터. 주인공이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여러 결혼 이주 여성도 함께 모여 음식 재료를 손질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잔치라도 열리는 걸까요? 중국에서 온 손정 씨를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 결혼 이주민으로 구성된 자조모임. 각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중국에서 4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흰모기버섯으로 탕을 끓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떡 같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한 이것은 뭔가요? 세계 여러 나라 이주민들의 손이 모여 만들어진 중국 음식.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금어교는 표정부터 합격. 흰모기버섯탕은 잘 끓고 있을까요? 어르신 입에도 맞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어르신들에게도 합격일 것 같죠. 중국 요리는 많이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만 해봤어요. 그냥 좋아하는 대로는 하면 돼요. 산동도 하고 여기도 같이 도와주고 그런 거는 좀 재미있어요. 어느새 금어교와 흰모기버섯탕이 완성됐습니다. 손정 씨와 이주민들의 나눔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집수리 봉사활동부터 코로나가 심할 땐 의료진들을 위해 도시락을 마련하기도 했죠. 손님들이 낳고 자라서 먹어본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들고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러 온 주인공과 회원들. 소문을 듣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스피드. 신속하게 음식을 내놓는 주인공. 어르신이 크게 한 입 넣는데요. 중국 음식이 입에 잘 맞는지 생각보다 잘 드시네요. 한 그릇 더 달라는 어르신까지 대성공인데요. 이떡은 여름에 참 감사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까. 별 매일 먹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배턴 양 씨도 하고 강보디 양 씨도 하고 이렇게 오전공 씨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진짜 행복해요.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고 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런 식사를 끝나고 해서 전도로 부채도 붙이면 돼요. 이번엔 중국식 부채 만들기 체험이 이뤄지는데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 문양을 몰이고 붙여서 나만의 부채를 만듭니다. 어르신들의 가위진을 돕는 손정 씨. 모양이 좀 달라지면 어떤가요?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니 그걸로 만족. 나만 두 개. 날마다 와주세요. 날마다. 이거 띄워갖고 와서 다 이게 효진이라고 얼마나 있고. 아, 좋다. 나 가서 엄마 맨날 나 요리해 줘. 나 요리 한 번도 안 해 줬어. 진짜 마음이 좀 그려네. 한번 고향 가서 엄마 요리 좀 많이 해 줄까.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나 했더니 어딘가로 향하는 주인공. 2007년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촌 언니의 소개로 남편 선진 씨를 만나 가정을 이룬 손정 씨.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는 생활력 강한 아내를 위해 7년 전 남편이 마련해 준 소중한 가게입니다. 장사 잘 될 수 있어. 안 잘 될 수 있어. 코로나 터져서 좀 힘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찾아오는 손님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주인공. 노릇노릇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치킨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꼬마 손님 제대로 먹을 줄 아는데요. 치킨 한 입에 아이와 어른 모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따끈따끈 갓 나온 치킨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단골 손님도 제법 생겼습니다. 주마다 한 번씩? 아, 일찍 한 번씩인가요? 네. 아이들 데리고. 남편이랑도 같이 와요. 외국인이라는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고 지금은 처음부터 많이 친해졌고 좋아요. 한국에 온 뒤 인생은 매운맛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죠. 자신이 받았던 지원과 관심을 이제는 여러 사람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주인공.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손정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들의 나라 캄보디아로 가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섬 사마디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 지난 7월 16일이 초복이었거든요. 이제 초복이 되면 한국에서는 삼계탕 먹고 그러는데 혹시 캄보디아에도 그런 보양식이 있나요? 네, 저 캄보디아에서는 따로 한국처럼 초복, 중복, 말복 없지만 다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날마다 드시고 계신 음식들이 보양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드시는 편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계신 분을 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중립수. 네, 중립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일남 일려를 두고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훈 씨, 지난번에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오셔서 같이 여행하는 영상 보여주셨는데 부모님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예요. 한 한 달 정도 캄보디아에서 머물렀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군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지난달에 이어서 성훈 씨가 부모님과 함께 캄보디아 여행하는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제 복고산 들어갑니다. 이 입구에서는 또 기념 촬영들 많이들 하고요. 하늘이 굉장히 맑네요. 네. 구름 보여요. 사람도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작은 폭포 같죠? 네. 이의 마을 가져왔습니다. 이의 마을. 빨리 올라오셨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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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시고. 네. 확실히 관광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가보았습니다. 다들. 네. 마키를 기원하고. 집안의 공간과. 네. 파워의 원창을 위해서. 마오상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재물을 바치는 것도 하는군요. 네. 네, 네. 그런데. 크기가 굉장히 커 보여요. 네, 엄청 커요. 올라가 보면 더 크게 느껴요. 영상 통해서 그러는데. 실제 보면 더 많이 커요. 네,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하겠고요. 저기서 지금 태국도 보여요? 네, 바다 건너서 태국 있습니다. 푸돌로이, 푸돌로이. 푸돌로이. 아, 푸돌로이. 푸돌로이. 쪽에 있는 건물들은 다 으스스합니다, 으스스합니다. 여기 복고산을 와봤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오셔서 이제 겸사겸사 가보신가 봅니다. 네. 저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 좀 으스스하다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한 번씩 찾아가는 곳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힐링하기도 하고. 아버지. 보이세요? 와. 캄보디아 원래 하늘이 저런가요? 네, 아름답습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봐요. 정말 멋지네요. 완전 절벽이거든요? 저 갔 봤는데 거기까지 못 가본 것 같아요. 저기까지는. 네, 네. 네, 끝내죠? 와.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진 곳이군요. 여기서도 앞으로 내려다보면 엄청난 전경이 펼쳐질 거예요. 와,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답네요. 네. 역시 관광 명소답게 줄지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너무 뿌듯합니다. 여행 가셨던 저날이 특히 날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성훈 씨 영상 잘 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와, 저는 사실 캄보디아라고 하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앙크로와트? 이 정도만 떠올리곤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지금 처음으로 정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복고산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복고산은 캄보디아의 서쪽에 위치한 깜뽀시라는 휴양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네, 맞아요. 해발은 한 1,100m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는 유독히 산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산에 속하고 1993년에, 199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가셨어요? 지난 2019년에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그때 들렸어요, 저도.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가는 여행이라 인상 깊었고 그리고 오빠랑 아이들이랑 가장 기억나고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좀 특이하게 다가왔던 게 아까 마오 할머니 상이었나요? 크기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네. 마오 할머니 상 하니까 저희, 우리는 삼신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떠오르고 했는데 이 마오 할머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훈 씨? 아마도 마오 할머니는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설적인 인물인데 예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는 도중에 참전했던 남편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오 할머니가 태국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태국으로 가서 대승을 거둔 전쟁 영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잔다르크?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마오 할머니를 뵙고 소원을 빌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전쟁 영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곤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다양한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헌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불교는 국가의 종교이다 이렇게 지정돼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 95% 정도 볼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튼 석가모니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뭐 중교는 볼교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유롭게 본인이 믿고 싶은 종교 믿어도 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성훈 씨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원래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인 종교로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믿고 의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가정에 보면 집을 지키는 신도 있고요. 집터를 지키는 신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부엌을 지키는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그냥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면 한 집 내에서도 여러 신들을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또 소개해 주신 곳이 이제 보코 팔레스 호텔이라는 것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실제로도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요? 네, 지금 실제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 192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이쪽 보코산 정상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자국민들의 휴양지로. 그것을 보코 힐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버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버려져 있다가 2018년도에 리모델링 돼서 새롭게 6성급 호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호텔의 그런 투숙객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탄수호 복고라고 하는 다른 호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지노 호텔이 거기에 머물거나 아니면 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리조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반나절 코스나 하루 코스로 이렇게 복고산을 관광하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방치돼 있다가 2018년이라고 하면 사실 재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오늘 성훈 씨가 복고산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마디 씨가 보시기에는 우리 캄보디아에는 여기 말고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또 있어라고 소개할 만한 명소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한 지역에 말씀드리고 싶을 점은 문돌길이라고 하는데요. 문돌길이 그곳에서 이제 얜 캄보디아 역사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산도 많고 호수도 많고 더구나 자연스러운 폭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소민족 지금까지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더 재미있고 맛있는 먹거리도 많고 좋은 곳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소소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면 굉장히 독특한 다양한 문화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성훈 씨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도 좀 완화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점점 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코로나 청정국가였어요. 그래서 감염률도 가장 낮았고 그리고 이쪽 주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은 가장 먼저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국 시에 그렇게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아요. 최근까지는 백신 접종 확인서만 있으면 캄보디아를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는데 오늘 7월 11일부터 오늘 7월 1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항에 도착하셔가지고 신속 항원 키트에서 음성만 나와주신다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더 완화가 됐군요. 네네. 참 요즘 한국 날씨가 굉장히 덥고 꿉꿉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보이는 푸른 하늘과 멋진 구름을 보니까 정말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데 오늘 멋진 여행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훈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 내어주신 섬사마디 씨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사업을 재개해 모집 신청을 받은 결과 17가정이 선정됐습니다. 나라 별로는 베트남 7가정, 필리핀 5가정 등으로 대상자들은 연말까지 가족과 함께 출복해 모국에 머물며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가정당 400만 원 이내로 왕복 황국료와 현지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에도 안정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결혼 이주 여성 40여 명과 친정엄마 맺기 행사를 열고 소통과 공감의 나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한 친정엄마와 딸은 해마다 두 차례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문화유적 답사 등을 하면서 애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원에서 이 같은 하트 맘으로 맺어진 모녀 관계는 현재 90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계속 행복한 동행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원하고 또 좀 더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더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익산시가 벼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지역특화 품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으로는 미후벼를 비롯해 참동진, 심리향벼, 바로미 2등이 선정됐으며 농가 판로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실 성수면 효촌 마을회관 증축공사가 마무리돼 지역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마을회관은 거실과 주방, 쉼터 등을 갖춰 주민들의 정보 교육과 화합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결혼 이주민들에게 고국을 보내주는 고향나들이 프로그램이 도내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그리운 고향에 가지 못했던 결혼 이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각 시군에 있는 가족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활료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